다친 뒤로 정말 힘들었고 재활도 열심히 했고 필드에 다시 오는 게 간절했는데 이제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제가 다친 부위를 정말 강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제가 안 좋았던 부분들, 약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면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3월 이후로 대표팀 갔다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서 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 많은 응원과 위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